서울 강북 한강변에 위치한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용산구 동부위촌동에서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일제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남과 이태원을 잇는 부촌벨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호가도 수억 원씩 뛰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동부위촌동 랜드마크인 한강맨션. 공사비만 6,200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한강변에 맞닿아 있는 데다 이촌역 인근의 위치에 있어 알짜 입지로 꼽힙니다. 최근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고시하고 다음 달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가운데 삼성물산과 GS건설 간 각축전이 예고됩니다. 지난해 한강 3위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정체되어 왔던 동부위촌동 일대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형태의 지금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동부위촌동 의미가 있고 옆으로 한남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시너지 효과를 받는다라고. 리모델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촌 코오롱, 이촌 강촌, 한가람 아파트 등 5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단지들이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일군 건설사들의 물밑 경쟁도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이촌 코오롱은 최근 삼성물산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인근 레미안 첼리투스와 함께 레미안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억 원씩 호가가 뛴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신고가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한가람 같은 경우도 23, 4억대 거래됐던 것이 최근에 거래된 게 28억이 실거래가가 되고 나서 지금 호가 나오는 것은 그 이상으로 나와요. 동부위촌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계속 호가가 오르고 있는 중이다. 용산 개발 호재에 교통 입지까지 갖춘 강북 노른자 입지 이촌동 정비 사업. 강북 한강변에 최대 8천 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이태원과 한남을 잇는 부촌밸리가 형성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연입니다. 강북 한강변에 최대 8천 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